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번에는 금메달을 벌어드리네요 네 감동적인 승연입니다 네 우리 꽃목걸이로 함께 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신재환 선수입니다 나를 지켜요 나를 지켜요 나를 추고 있어요 사실은 실감이 잘 안났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꽃다발도 받아보고 시장님의 키스도 받아보고 확실하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대 영원히 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의 빛나는 섭취 그 인연에 있는 무엇이 되는 노력들 저는 처음 읽는 일에 대해서 우리 대체의 신재도 엄청 완전히 다 풍불됐어 그냥 아니요 스스로 만들겠습니다 아 잘했어 네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두를 물때 풍불될 젤리